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이미 기관들은 아이온큐를 매집하고 있다 라는 주제로 제가 찾은 기관들이 이제 아이온큐 주식들을 매집하고 있다는 증거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쉐인 캐피털 매니지먼트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1월 26일에 업데이트된 사항인데 런던에 기반을 둔 영국의 기관인데 주식 현금 채권을 제외한 대체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 그리고 해지펀드라고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해지펀드는 비공개로 소수의 투자자들의 큰 자금을 모아서 투기성으로 고수익 고위험을 추구하는 펀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 2021년 4분기 아이온큐의 주식을 8만 5천 주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요 평균 단가를 이제 계산을 해보려면은 여기 보시면 밸류 1000불 단위로 1421 1000불이다 이거 두 개를 계산을 해보면 현재 단가가 한 16.70 정도 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 아이온큐 주가가 10불 초반 정도 되니까 지금 한 마이너스 40%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4분기에 8만 5천 주를 확보를 했다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찾아봤는데요 한 11.5조 원 정도를 운영하는 큰 회사이고 영국의 본사를 두고 있고 직원은 한 16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쉐인 캐피런 매니지먼트의 아이온큐가 작년 4분기에 추가가 됐는데 8만 5천 주 그리고 손실은 마이너스 40%고 단가는 16.70불 정도 된다 라고 해서 이제 매집을 하고 있음을 확인을 했고요 다음은 이제 해밀턴 레인 어드바이서스라는 회사인데 이거는 1월 28일에 업데이트된 뉴스이고요 이 회사는 이제 21년 4분기에 아이온큐를 추가를 했는데 스케일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74만 2822주를 인수를 했고요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1,2,4,0,5,000 달러 밸류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계산해보면 16.7불 정도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연의 일치인지 아닌지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여기 역시 마이너스 40%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보기에는 이제 4분기에 이렇게 74만 주를 매집을 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는 사이즈가 훨씬 더 커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AUM이 이제 투자 운용 금액인데 7,2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냐면 870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기관 해지펀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역시 아이온큐에 관심을 가지고 꽤 큰 74만 주 이상을 매집을 하고 있다 라는 점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어제 아이온큐 공시가 하나 떴습니다 그래서 린던 캐피털 그리고 린던 GP LLC 린던 어드바이저 LP 시우민 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네 주체가 다 같은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나눠서 소유한 것 뿐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를 베네피셜 오너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같은 주체이지만 여러 개로 나눠서 지분을 쪼개놓은 형태인데 이게 아마 뭐 세금 절약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어제 나온 공시와 관련된 또 다른 공시를 제가 찾았습니다 보니까 작년 11월 17일에 나온 공시인데요 이때 dmy 3번입니다 이게 나중에 아이온큐랑 스펙 상장을 하는 블랭크책 컴퍼니죠 스펙 회사인데 여기 보시면은 11월 17일에 미스터 웡은 5.3%의 지분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린던 GP 린던 캐피탈은 4.8%를 소유하게 됐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은 10.18%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미스터 웡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이 4개의 회사를 다 합친 지분이 10%가 넘어서 dmy 3번 스펙 회사의 대주주였다는 거죠 근데 여기 내신 걸 보시면 스케줄 13G라는 공시를 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13D라는 공시의 대체 공시인데요 이게 뭐 할 때 내는 거냐면 이 공시를 내는 주체가 투자하는 회사 전체 지분의 5%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즉 대주주가 되었을 때 공시하도록 제정되어 있는 공시입니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합병되기 전에 이미 이 미스터 웡이 가지고 있는 린던 쪽 회사들이 10% 이상의 대주주로 dmy 3번 종목에 있었는데 어제 나온 공시는 이제 보시면 아이온큐로 합병이 돼서 이름이 바뀌었고요 12월 31일까지 공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어제 이제 대중들에게 공개가 됐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네 가지 주체 아까 나왔던 애들이랑 똑같습니다 린던캐피탈, 린던GP, 린던어드바이저, 시우민, 웡이라는 이 네 개로 나눠진 하나의 주체가 각각 36만 3688주 아이온큐 전체의 지분 0.2%씩을 네 군데가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합치면은 145만주 정도 즉 지분의 0.8% 정도를 취득을 했고요 근데 여기에 특징적인 거는 이 공시는 13-D의 1의 C항입니다 제가 이게 뭔지 몰라서 찾아보니까 이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영권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시하는 주체는 Beneficial Owner of More Than 5%가 되지 않는다 Seased, 멈췄다라는 소리인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제가 한번 추측을 해봤어요 저도 역시 해지펀더에서 일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 아까 여기 보시면은 이미 미스터 웡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린던캐피털 쪽이 DMI의 1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아이온큐의 지분을 1% 정도 추가로 획득을 했습니다 근데 경영권에 관여하는 권리를 포기했다 이것을 공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임의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미 305만주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145만주 정도를 추가로 획득하게 돼서 아이온큐의 총 450만주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2.5% 정도의 지분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전체 2.5% DMI 시절에는 주식수가 적었기 때문에 10%가 넘는 소유권이 있었는데 아이온큐로 넘어오면서 주식수를 불렸죠 거의 1억 8천만주 1억 9천만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취득한 것까지 해서 2.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주주의 요건을 상실했고 더 이상 경영권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튼 이 세 번째 기관인 린던캐피털이 0.8% 정도의 지분 145만주를 추가로 취득을 했다라는 점이 핵심 뉴스입니다 근데 제가 또 재밌는 걸 찾았는데 아까 나왔던 웡민수 이 시우민웡이라고 나왔죠 아까는 조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JP Morgan Chase 미국에서 제일 큰 투자은행 중에 하나죠 여기서 부사장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CEO로 현재 린던어드바이섬스 아까 린던캐피털 4개 회사 중에 하나이죠 여기서 2003년 5월부터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CEO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해 조사를 해봐도 깊은 이력이나 사진 같은 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월가에서 큰 손인 것 같아요 JP Morgan Chase의 부사장까지 했으면 또 재밌는 걸 제가 발견했는데 JP Morgan의 US Prop Trading Group 중에 4명의 멤버가 린던을 2003년에 창립을 했다 여기에 CEO인 시우민 조웡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은 VP였다 Vice President 부사장이었고 JP Morgan에서 부사장으로 일을 1998년부터 2003년까지 했고 이제 마음에 맞는 건물들과 나와서 린던캐피털을 설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린던그룹이 아이온큐에 투자를 했다는 거는 꽤 큰 금액에 월가에서 흘러들어왔다 라고 해석을 해도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재밌는 걸 제가 봤는데요 여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해지펀드라는 거죠 그래서 뉴욕과 홍콩에 본사를 두고 일을 하고 있는데 린던캐피털은 어떤 회사이냐 총 운영하는 금액이 4.1빌리언 달러인데 이게 한 5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 것 같지만 이제 프라이벳 해지펀드잖아요 근데도 5조원 정도면 꽤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One of the larger private funds with 4.1 billion in excess 그렇고 큰 프라이벳 펀드 중에 하나이다 근데 이런 거물들이 아이온큐에 주식을 신규 취득을 했고 매집을 하고 있다 라는 점에서 이제 아이온큐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10불까지 왔으니까 이제 기관들도 움직여서 매집을 하고 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린던캐피털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SEC에 있는 에드가라는 이제 공시가 뜨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 한번 찾아보니까 이제 데드라인이 다가왔는지 1월 말에 여러 가지 공시들이 올라왔어요 보시면 베네피셜 오너십을 에퀴시션 한 공시인데 여기 보시면 참 재밌는 게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락겟랩도 있고 퀀텀사이 블루아울 캐피탈 아이온큐 모모에퀴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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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퀴시션이 달리면 스펙 주식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인수합병을 완료하지 않았지만 블랭크체크컴퍼니죠 그래서 백지수표인데 앞으로 합병을 할 회사 아처에비에이션 쪽에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가 쪽에서 거물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돈을 크게 모아서 그걸 이제 이러한 첨단산업 쪽에 뿌려놓고 이제 주가가 오르면 파는 그런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펙 주식에도 넣어놨다가 이제 괜찮은 후보군이 오면 자기들끼리 딜을 쳐서 합병을 시켜서 이제 그 주식이 뻥튀기되면 그걸 팔고 나온다 뭐 이런 걸 하는 것 같은데 그중에 아이온큐가 후보군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기관들이 아이온큐의 주식을 이제 매집을 하고 있다 매력적인 단가에 도달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 일단 기관들이 매집하는 신호는 포착을 했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펀드죠 이제 제 계좌를 이제 1월 말이 됐으니까 공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 메인 계좌고요 이건 이제 두 번째 계좌인데 현재 메인 계좌는 만 283주 단가는 10.5불 정도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2324주 9.76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종합을 해보면 이제 이거는 다른 어플인데 더리치라는 어플에 등록을 해 놓은 건데 현재 12,600주 정도를 들고 있고요 지금 수익은 이제 많이 내려와서 마이너스 2,3% 정도 되는데 구매 단가는 10.36불 정도 됩니다 제가 아까 그 지분 나왔던 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아이온큐의 0.07%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아 보이는 숫자이긴 하지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얼른 0.1% 까지 올려보자 그래서 주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비록 하락장이지만 꾸준히 모아가다 보면은 또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거다 라고 믿고 지금도 이제 하락장에 조금씩 조금씩 줍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들이 아이온큐를 매집하고 있는 신호를 포착했다 그리고 1월을 보내면서 저의 계좌를 한번 공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비록 하락장이지만 이제 구정 연휴가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너무 주식에 근심하지 마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락장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얼마나 걸릴지가 관건인데 저는 반드시 지나가리라 믿고요 모두 다 같이 힘내시고 올해는 더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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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